댄싱퀸 스윗스대의 유리입니다. 댄싱퀸 네, 이렇게 제가 저희 멤버 태연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. 반갑습니다. 댄싱퀸 여러분, 저희 얼마 전에 공개된 댄싱퀸이라는 뮤직비디오는 다들 보셨나요? 댄싱퀸 저희는 오랜만에 보는 저희들의 모습이라서 그런지 그때의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참 새롭고, 기분도 남달랐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댄싱퀸의 100배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전시해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바로바로바로바로 이 고양이 춤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려고요. 댄싱퀸의 포인트인 고양이 춤은요. 이렇게 고양이 손모양을 만들어서 고양이가 마치 재롱딸듯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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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따라쳐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아주 쉽죠? 네, 그럼 저희 댄싱퀸뿐만 아니라 I Got A Boy 새 앨범도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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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